나는 인간을 연교하는 아이 박사다. 캠핑을 하다 썸을 탈 때 99%의 남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 화일명, 드라마 섭외 들어온 민창기. 렛츠 플레이. 어이. 아유, 혼자 캠핑 와도 좋네. 왔어 보자. 혼자 오셨나 봐요. 저기, 저는 혼자 생각 좀 하러 온 거라 말 시키지 말아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좀 출출한데. 뭐야. 쌀을 안 갖고 왔네. 이걸 어쩌지 배고픈데. 이렇게 배가 고파서 쌀 찾으러 아랫마을에 내려갔다가 고라니한테 습격이 당해서 사지가 나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전에 누가 나 쌀 좀 안 구해주나. 제가 쌀 많이 가지고 왔는데 혹시 좀 나눠드릴까요? 어머나. 제가 쌀이 없는지 어떻게 아셨죠? 이것도 인연이네요. 저 그러면 감사하니까 사실 제가 빚지고는 좀 못 사는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빌려 드릴 거 있으면 빌려 드릴게요. 제가 필요한 게 하나 있긴 한데. 뭔데요? 그쪽 번호요. 아, 필요하시다니까 뭐. 0310 샵 저희 집 현관 번호고요. 공동 현관은 늘 열려 있어요. 그렇죠? 비밀번호 말고 그쪽 전화번호요. 아, 차차. 제가 좀 상급했군요. 아, 근데 제 텐트는 여긴데 그쪽은 텐트 어디다 치셨어요? 저는 이쪽에. 아, 어? 그럼 이거 3개 중에 어떤 게 그쪽 텐트예요? 저는 이제 작은 거. 아, 정말요? 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다 단면으로 들어간다. 무슨 수로 들어가는 텐트예요? 어... 어, 근데 여기 별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무슨 수로 들어가는 텐트예요? 어... 여기를 찍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아, 재미난 분이시다. 근데 별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별이 많이 없네요. 어, 그러게요. 여긴 별이 없네. 어우, 춥다. 아, 불 좀 떼야지. 아,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아, 됐다. 괜찮아요? 아, 이게 연기가 눈앞에 있으니까. 아, 이게 좀 눈이 아프네. 한 번 봐봐요. 네? 아,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찾았다. 네? 여기 있었네요, 별이. 어? 어? 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쪽 얘기는 제 동공이 빛이 나는 별처럼 반짝거린다는 뜻이죠? 안걸리쏄 롤라라라라라라.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음악 좋아하죠,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노래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어머! 기타 칠 줄 아세요? 아, 그냥 조금...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 뭐지? 나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우와, 뭔가 되게 잘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암튼 너무 멋져요! 그러면 저 신청곡이에요, 신청곡!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나랑 여수밤바 가지 않을래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그래도 한국 주부장창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휴, 잠깐만, 할 것도 없고 전 좀 잠이나 자러 들어가야겠어요 아휴, 벌써... 아휴... 그, 우두커에서 서서 뭐 하세요? 아휴, 빨리 들어가요 아휴, 왜... 똥마리 형 강아지 뭐냐 아휴, 왜 그러세요? 지금 내 안에 나쁜 녀석이랑 싸우고 있으니까요 왜? 아휴... 아휴... 어떻게 싸우시는데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아휴... 어떻게 싸우는데요?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아휴... 어떻게 해요? 아, 귀여워서... 미찬기 씨, 통과해요 99%의 남자는 이렇게 달달한 멘트로 이성을 유혹하지 하지만 연구를 하던 도중 충격적인 놈이 나타났어 바로 1%의 성격을 가진 남자 8명, 요즘 외로운 양세찬 렛츠 플레이 어이... 8명, 요즘 외로운 양세찬 렛츠 플레이 어이... 아이고... 이거 베이스 캠프가 어디 하나 이야... 여기 캠핑장 잘 돼 있네 그래, 그래 우리는 이쯤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한번 해보자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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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잠깐만 아니... 민석투넷에서 오신 분인가? 어? 잠깐만 어? 내 스타일인데? 뭐야? 오케이, 오늘은 여기다 네? 아니... 네 옆에서 텐트 친다고? 어때? 이렇게 방역 있는 남자 매력 있어? 심쿵했어? 아니요, 말 걸지 말아주시겠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텐트 치는 거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휴, 텐트를 뭐 이렇게 오래 치시나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역 쳐야지 아휴... 뭐야? 신경 끄세요, 텐트나 치겠습니다 촥! 아이고야 자, 좋다 어머... 아니, 저게... 이쪽에다가 캠프 한번 해야겠다 아니, 지금 이런 영화 18도 엄동설 안에 안 얼어 죽겠어요? 얼어 죽긴요 아휴, 이게 캠핑이지 아휴... 아휴... 신경 안 쓸게요 아휴... 아휴... 별 보인다고 그랬었는데 별이 안 보여 혹시 그쪽... 별 보고 싶어요? 네 저쪽... 저기요, 저쪽 보세요, 저기 저쪽이... 어디요? 있어요? 저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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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에요 예... 별이에요 완벽한 별입니다 어, 별이야 완벽한 별입니다 예... 어, 병아리... 병아리 어디 있어요? 별 괜찮죠? 어... 예, 별 봤어요 예... 사람 아니야, 진짜 아, 별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준 남자 매력 있어? 아팠지? 괜찮아? 아휴... 됐어요 아휴... 진짜 내가 괜한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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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니까 불이나 좀 피고 있어야겠다 아휴... 자, 여기 앉아야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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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필 줄 아예 모르시는구나 네? 금방 꺼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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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좀 피시나 보네 아휴... 그럼요 자, 보세요 감사해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다 부시를 좀... 부시를 좀 넣을게요 자, 부시 살아나죠? 그렇지 자, 땡감 자, 됐어 자, 다 넣어, 넣어 네네네네네네 내 거에요, 내 거에요 버블이에요 아휴... 됐어 아휴... 잘 산다 그렇지 자, 이제 됐어요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후... 불 잡았습니다 아니, 이거 뭐 풀어내었다가 넣으면 어떡해요 아휴... 불씨를 잡아야 되고 얼어 죽을 거예요? 목에 감는 것보다 이렇게 태우는 게 나아요 됐어요, 이거 짝퉁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아휴... 센스로 또 물으시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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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활 활... 야... 야, 이거 잘 타겠다 이거 잘 타겠다 됐어요 아니, 내 지털을... 됐어요 내 지털을 장작으로 다 쓰면 어떡해요 캠핑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해요 아휴... 저리 딱 꺼지세요, 진짜 목이 장아에서 자들고 말들고 아휴... 열받아 아휴... 잠이나 자야지 아휴... 깐깐하신다냐 아휴... 그지 같은 사람 만나서 아... 아휴... 잠실 거예요? 아휴... 아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아휴... 아휴... 으아휴... 아니, 신 들리는거 아니에요? 아뇨... 아니, 지금... 어머...괜찮아서 왜 그렇으세요? 지금 내 아래... 나쁜 놈과 싸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착한 놈이 이길 거예요 꼭 이기세요 네, 이 자식아... 뭐해 이 자식아, 뭐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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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이 자식아. 뭐예요? 졌어요. 졌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충격받았나? 하지만 충격받긴 일러. 1%의 여자가 나타났지. 1%의 남자와 1%의 여자. 8명 쌍뚜라이. 렛츠 플레이. 아이고. 캠핑 좋다. 캠핑 오니까 좋네. 어, 장비 예쁜데? 여기 캠핑 오셨어요? 어, 예. 어머. 아이고. 아, 이거 쌀을 안 챙겼네. 죄송해요, 제가 밥 해먹어야 하는데 쌀이 없어서 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여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별거만 쓰려. 맨밤만 먹기 좀 그래서 그런데 고기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기에 맨밤만 먹기 심심해서 그런데 입술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나이 좋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아, 나 차에 음식 다 두고 왔는데. 죄송해요, 이거 쌀이랑 고기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입술도 다시 돌려드릴게요. 예, 돌려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별 보러 왔는데 별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아, 별 보러 오셨어요? 여긴 별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별 말고 달은 어떠세요? 달이요? 네. 별이 없는데 달이 어떻게 있어요? 달 보러 가지 안을래 건발 abord는데 저 달 보고서 소원빛이에요. 아, 예. 예, 소원 빚 ones이에요. 제 소원은요, 알라딘 지니를 보는 게 소원입니다. 오, 알라딘 지니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어때요? 지니예요 야, 지니요? 그러니까 알라딘 지니 아닌데요? 알라딘 지니가 아니라 저는 찐이에요, 찐이에요 뭐요? 찐이요?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에요 진짜 나타났다 지금,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났어요?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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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에요 제가 찐이에요 아, 찐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찐이스